지난주 경기도 가평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성이 배수관으로 빨려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 청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하마터면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 운문댐 인근의 하천입니다. 지난 주말 50대 여성 A씨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 하천에 들렀습니다. 사람 무릎 높이에 수심해 A씨는 안심하고 하천을 건넜는데 갑자기 미끄러졌고 순간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하천 바닥에 있던 배수관에 빨려들어간 겁니다. 이 배수관은 바로 옆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설치된 오염 저감 시설이었습니다. 물이 적게 흐르는 겨운에 하천 1호 공사 장비가 오가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관을 설치했던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지금 현재는 배수관을 철거하고 돌로 구멍을 막아놨습니다. 당시 청도군은 플라스틱 드럼통 20여 개를 세워 하천 출입을 막았다고 했지만 피서객들은 사고 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청도군은 뒤늦게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하천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주 경기 가평군에서도 계곡 내 배수관에 50대 남성이 빨려들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린 후엔 얕은 하천이라도 유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놀이 전 위험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